지금 인류들이 부자들, 권세 있는 사람들 전생에 뭐 복이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 왔을 텐데 하는 짓 보면 그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거든요. 영성을 안 올려놔서 그래요. 영성을. 복만 지으시면 안 되고요. 영성을 끌어올리면서 복을 지으라고 예전 경전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제한된 복 말고 무량복을 받아라. 영성, 도 닦아가지고 좋은 일 하면 그건 무량공덕 된다. 차별화를 해놓는 이유가요. 무량공덕 받는 분들은 자기가 도를 가지고 닦은 거니까 다음 생에 그거 받아도 자기가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. 그냥 단순한 복덕은요. 애고가 어쩌다 양심적으로 한 번씩 미쳐가지고 양심적인 일을 했다가 복 받은 거거든요. 내 수준이 높지 않으면요. 복이 왔을 때 감당을 못합니다. 영성 끌어올려 놓읍시다. 이번 생에. 그래서 마무리, 이번 생을 잘 마무리해서 공부한 것까지 잘 다지고 가셔야 다음 생 시작이 좋겠죠. 그러시라고 제가 유튜브에 강의 지금 다 올려놓고 양심분석 노트 공유하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또 이번에 챗봇도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일상을 갖다가 양심으로 계속 뿌려나가시다가 말년에 뭐 하겠어요. 명상하고 몰라 괜찮아 자명 더 하겠죠. 그러다가 더 선명하게 아공복공 구공 그것도 법이 진리도 많지도 않아요. 아공복공 구공 세 갠데 그거 충분히 숙지해서 갈 때 좀 더 깨끗하게 가는 게 이게 인생 한 생 잘 사는 겁니다. 멀리 보고 장기전으로 보고 한 생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. 이런 장기적 관점이 없이 공부를 하니까 그 생이 전부라고 아니까 그냥 함부로 구는 거예요. 아니면 좌절해 버리고. 그렇죠. 이번 생에 뭐 좀 안 되면 좌절해 버리고. 화음경 보고 십지가자 뜻 세웠다가 해보니까 이거 일지도 힘들겠는데 그럼 좌절. 아닙니다. 이번에 일지를 가놔야 다음 생에 이지를 노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영성의 레벨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. 이번 생에 그거 다 못해요. 어차피 아무도 그거 못해요. 누구도 못해요. 걱정하지 마시고. 전생에 십지가 오지 않는 한 이번 생에 어떻게 십지를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짓이니까 그러지 마시고. 나는 중요한 거는 몰겐자로 생활하는 거예요. 몰라 괜찮아 자명 육바람일로 매 순간 매 순간. 과거에 해놓은 악업. 과거에 해놓은 뻘짓들 몰라 해버리고. 지금부터 새로 태어났다고 믿고. 또 이번 생에 좋은 업 하나 짓고. 뭐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 심는다. 그런 마음으로 과거에 아무리 많은 뻘짓을 했더라도. 이런 식으로 이해하세요. 과거에 아무리 많은 뻘짓을 했더라도. 난 오늘 육바람일을 하겠다. 이 마음이 반전을 가져옵니다. 이렇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